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아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니아의 아들 유시아의 집에 들어간 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 수하의 머리에 씌우고 마라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니아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돌아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선지자의 마지막 환상인 내 병고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참 놀라운 환상을 봤는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에 담긴 한 여인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덟 번째 환상이 내 병고의 환상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세상은 방해하고 괴롭히죠. 그 방해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환상이 바로 오늘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되시나요? 이렇게 여덟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환상으로 마지막을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내 병고의 환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스가리아는 내 병고를 보게 되죠. 내 병고는 각기 다른 말에게 메어 있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건강하고 어롱진 말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 병고가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내 영으로 했을까요? 내 수는 완전한 수를 성경에서 의미하는데 사방 모든 곳을 구석구석 온 땅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악한 세력을 다 제하시겠다는 세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이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환상에도 말과 말을 탄 자의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말탄자가 온 땅을 두루다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데 세상이 평온하다고 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천사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하게 사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70년 동안 종살이 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하나님 왜 다시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 천사가 드렸습니다.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는데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였는데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첫 번째 환상과는 정말 맞지 않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죠? 성읍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성각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성각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성각이었죠. 보이지 않는 성각이 어떤 성각이었습니까? 불성각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각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성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덟 번째 환상은 그 불성각 보호를 넘어서서 내 병거를 온 땅 구석구석에 보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 찾아내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소리쳤죠. 세번역은 천사가 소리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을 세번역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북쪽으로 찾아가서 북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심판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성정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넘어 사방 곳곳에 있는 적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향해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든 적들과 대신 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수르 사네리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인데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오.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이스라엘의 말로 말미하마 안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의 왕 히스기아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히스기아 왕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안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리 왕의 공격을 잘 막아 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 일 이후에 히스기아 왕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아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어도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이 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근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삶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삼킬자를 지금도 사자처럼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도 주목하시지만 마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이 되세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대기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이 되십니까? 안심이 된다면, 안심이 된 자만이 이런 상황에 있는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안심이 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이 된다면 우리는 희승이하처럼 종기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고 격려하여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덟 가지 환상을 보시니까 여러분들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막 일어나세요? 아, 성전을 건축해야지. 나도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환상들의 결말로 오늘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은과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고 그 멸류관을 대제세장 여우수아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멸류관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왕관은 누구한테 쓰이는 게 맞아요? 왕관은 차라리 수루 바벨,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총독이었던 수루 바벨에게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세장 여우수아에게 왕관을 씌우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싸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여 여우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은 멸류관을 쓴 대제세장 여우수아에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여 여우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인 대제세장 여우수아의 환상에서 내가 네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스가리아 3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제세장 여우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바로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싹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할 자를 의미해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자가 바로 누구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제세장 여우수아에게 멸류관을 쓰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우와의 전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성전에는 그래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1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데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우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망군의 여우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우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의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여우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계획 안에 바로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온 땅에 온 땅에 교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교회를 세울 자로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성경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울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이 안심이 되세요? 믿어지는 자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안심이 됩니다. 우리를 종기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자는 안심이 돼요. 우리를 종기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15절 말씀인데 그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실데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기하게 히스기아를 통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아 존기하게 세우시겠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존기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졌어요. 그 1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만이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 이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안심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안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기함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존기한 자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불성각으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병거를 보내셔서 온 땅 구석구석에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학한 자들과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불성각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너무 감사하신데 우리 안에 머물러 불성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 병거를 온 땅 구석구석에 보내셔서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사명자들을 향해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것을 넘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붙잡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찾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로를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세상을 대적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대신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인데 이같이 되리라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온 땅 구석구석에 주님이 왕이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나라가 각 나라들마다 각 족성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땅 열방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 주님이 왕이신 교회에